이제 오늘은 로마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로마스 1장 1절에 나오는 세 단어 중에서 세 번째 단어인 이 택정함을 입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로마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나오는 이 택정함을 입다 라는 단어는 헬라우르 아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따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아포 또 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호리조의 합성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따로 떼어놓다 또 별도로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로마스 1장 1절을 보다 원어에 가깝게 번역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어진 부른받은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저는 이 1절 말씀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고 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꿀리지 않고 초라하지 않고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이 1절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런 이런 일에 쓰시려고 따로 구별해 놓은 존재이다 이런 자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한참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던 30대에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그 코카콜라 사장님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코카콜라 사장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확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저는 30대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카콜라 사장이 세계적인 회사 사장이어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확신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실력도 없고 몸도 약하고 할 게 없어 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저를 따로 떼어 구분하여 구별지어 저를 이 일에 서시려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30대 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감사하게도 50대가 된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저도 코카콜라 사장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기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아서 그렇게 확신에 찬 인생이 될 수 있었는데요 언제 바울이 이걸 깨달았냐 하는 이 시차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1장 15제를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기 나오는 이 택정하시고 이게 오늘 본문 1제로 나오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아포리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 일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택정해 놓으시니 택정하심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확정하고 계셨는데 바울이 그것을 자각한 건 언제입니까?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걸 자각한 거예요 인생은 바로 이 시차의 문제예요 빨리 깨달으면 인생이 그만큼 빨리 윤택해지는 거고요 무덤에 갈 때까지 못 깨달으시면 그렇게 혼미하게 살다가 그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순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레미야 1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던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확신 앞에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벗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니 여러분이 예레미야도 하나님 믿던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하나님의 택정하심 따로 자기를 구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쓰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슬퍼도 소이다 맨날 슬픈 거예요 말씀이 안 임해서 슬프고요 이 자각을 못하면 말씀이 임해도 슬퍼요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 가슴 벅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슬프게 들리는 겁니다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추레국기 3장 9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 배경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의 압재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모세를 택정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거를 모르니까 뭐라고 응수합니까?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거 예레미야랑 똑같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서부터 택정하여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이 땅에 예비하여 보내주시는데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제일 답답한 사람은요 모든 그런 권한과 역할과 그런 사명을 다 부여해 주는데도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혼미하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던 그들도 하나님 손에 붙잡힘 받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택정함의 비밀을 깨달았던 모세와 예레미야가 얼마나 아름답게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 다 하시잖아요 아마 주변의 사람들도 놀랐겠지만 당사자 본인들이 제일 놀랐을 거예요 맨날 이런 나약한 소리만 해내든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초라한 삶을 살던 자기들이 그렇게 멋진 지도자로 쓰임을 받으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도 저에게 좀 놀라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주목받은 게 하나도 없고 공부도 그렇게 썩 잘 못하고 아주 못한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러질 게 하나도 없는 저였지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게 신기해 죽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대하여 신기한 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제 의지로 영유하는 목해 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지만 저 자신을 보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확신을 갖고 쓰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긴 대단한 분일세 그럼 나도 쓰이겠네 우리가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이 택정함을 이 일을 위하여 쓰시려고 따로 예비해 두신 이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비밀을 자각하는 그 순간이 이게 영적으로 철이 드는 순간이에요 맨날 그냥 권사님이라 그러면서 장로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누구기에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초라한 자리를 떨치고 좀 철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택정함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가면 여러분 빅터 프랭클 박사 아시죠? 2차 대전 때 유태인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갇혔다가 겨우 살아났던 정신의학자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보니까 몸이 튼튼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더라 저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저에게 도전을 줬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 수용소에서 보니까 몸이 튼튼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더라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이겁니다 하나님 저도 제 삶의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저를 따로 구별된 인생으로 택정하신 그런 존재임을 내가 자각하기로 원합니다 이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사야 37장 32절의 법칙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저는 제가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오늘의 리기까지 이 구절 말씀이 내 혈관 속에 흐르기로 원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리더십 내가 가진 열정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행하는 인생길 목회길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게 나는 부족한데 나는 리더십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나를 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바울이 이 법칙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고리도전서 15장 10절에서의 이 확신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인생의 법칙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정말 지지부진한 우리 인생의 삶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안달복달하겠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그냥 혼미하고 울분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저는 여러분 내면의 여러분의 혈관 속에 이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확정된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의 혈관에 흐르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로마스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흐름의 전개를 보니까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자기 인생을 피력하고는 바로 2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택정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미리 따로 구별되어 이 일을 위하여 쓰시기로 한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피력한 다음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소개합니까? 바울의 의도가 뭡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지를 보세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신앙은요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붙잡는 냐가 승패예요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별책 부록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그저 그냥 관심사가 교회에 와가지고 병 고쳐주시더라 부자 만들어 주시더라 귀신 쫓아내시더라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도 물론 믿음이에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본질에 비하면 별책 부록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떤 도움을 받는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으면 1년 내내 철학기도 하고 검식기도 하고 매달려가지고 우리 아들 대학 좀 보내주시옵소서 공부도 못하는데 노력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습니다 그런 믿음도 믿음이지만요 그건 별책 부록 같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내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본질을 붙잡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본의 이 로마서를 통하여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별책 부록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별책 부록이 이렇게 많아도 내가 그 잡지를 구입할 때는 본책을 보려고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비밀을 자각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비밀을 자각하게 된 바울이 그것으로 얻게 된 유익을 한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첫째로 바울은 이 깨달음으로 하여금 집중력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인용해 드리는 구절이지만 디모데우스 4장 7절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집중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혼미한 게 없어요 바울은 오직 집중력 있게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태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자기를 따로 구분하여 택정했다는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헷갈리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결국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캐나다 맥길 대학의 신경과학자라고 그러는데요 제임스 올스와 피트 밀러 이 두 분이 질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원래는 그 연구를 위한 게 아닌데 실수를 한 거예요 무슨 실수를 했냐 보니까요 이 전기를 잘못 다루어 가지고 쥐의 뇌시상하부에 미세한 전기적인 자극을 흘려보낸 거예요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세한 전기 자극이 쥐의 뇌시상하부에 자극을 준 그게 아마도 그게 쥐의 쾌감을 충동질하는 그런 자극이었나 봐요 그 전기적인 자극을 쥐가 받으니까 쾌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우연히 뇌의 자극을 받아 가지고 쾌감을 느낀 쥐들이 그 쾌감을 받은 그 장소로 가려고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흥미를 느낀 과학자들이 무슨 실험을 했냐 하니까요 그 쥐들이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지렛대를 설치해 놓고 그 지렛대를 밟으면 쥐가 시상하부에 자극을 받아서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지렛대를 만들어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쥐들이 우연히 발견한 그 쾌감,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렛대를 눌러대는데요 시금을 전폐하고 눌러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쥐는 지렛대를 누르기 위해서 바닥에 전류가 흐르도록 해놓고 저기에 지렛대를 설치해 놓으면 여러분, 그 전류가 흐르는 데를 지나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몸의 전기가 통하는 그런데요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전류가 흐르는 그 바닥을 지나가지고 지렛대를 누르고요 심지어는요 어미 쥐들은 갓 태어난 새끼들이 고모고 다 내팽겨치고 계속 지렛대를 두드려댄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쥐는요 한 시간에 무려 7000만을 두드리다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쥐도 있었대요 제가 이 실험을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간 세상하고 이렇게 똑같아? 똑같아 이게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혈악의 길을 잘못 접하고는 거기에 한 번 빠져들어가면 자식이고 뭐고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겨 쳐두고 그냥 그렇게 미쳐날뛰는 이런 주부, 이런 남편들 이야기가 하루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과학자들은요 우연히 실수로 쥐에게 그런 잘못된 자극을 줬지만요 오늘 악한 사단은 의도적으로 교활하게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이 자극 속에 빠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가정을 수많은 가정들을 대하면서 억장이 무너져요 어떨 때는요 그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너무 우울하고 이러다가 내가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가정이 사실은 그 남편이 지금 이 지렛대 발라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여기 지금 열심히 지렛대 밟는 분 계세요 7천 번씩 밟고 이런 분이 이 안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글쎄 이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그분들은 이 시간에 자는 시간이에요 밤새 지렛대 밟고 이 시간에 보통 자요 모르죠? 빨리 예배 드리고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실험실에 있는 쥐꼴 어떻게 쓰든지 그냥 신분이고 어미 쥐로스에 다 망가가고 전기가 통하든 말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시한 그냥 지렛대나 밟으며 케락이나 누리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셔서 따로 구별하셔서 사명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부르셨다는 이 사명이 자각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 대리로 그 인생을 이러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인생에 사명이 있으면 케락의 지렛대가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지난 송구영신예배예요 제가 이제 한 송구영신예배를 한 달 정도 앞둔 12월 초라고 기억하는데 월요일날 내가 이제 등산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제 송구영신예배가 또 다가오는데 이 귀한 성도님이 그 늦은 밤에 은혜 받겠다고 오시는데 그냥 맨날 똑같은 설교 이거 말고 하나님 좀 은혜 좀 주세요 그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제 등산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구하면 주세요 제가 등산을 하다가 퍼뜩 무서운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냐 하니까 1년 동안 작년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힘든 성도가 많은데 이게 다 어떻게 위로할까 한 100명 모이는 작은 교회 같으면 내가 무슨 주스 사들고 모든 가정을 다 돌고 싶은 심정이에요 우리가 상황이 그게 안 되니까 무슨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셨냐 하니까요 이제 우리 송구영신예배를 세 번 드리는데 각 예배 때마다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지난 한 해 유난히 어려웠던 성도님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참 애쓰셨던 성도님을 좀 모셔 가지고 축복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이분들 좀 교회도 말고 좀 객출을 해 가지고 제주도로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이 한 분이 위로를 받지만 성령님이 송구영신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이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메일을 보낸 거예요 교역자들에게 내가 이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예배 1부, 2부, 3부 각각 이제 3부는 3가정을 추천받았습니다 그 가정 중에 1부의 단으로 초청해서 기도해 드렸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니까요 이 젊은 부부인데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50일째 되던 날 원인모를 열이 나가지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알고 봤더니 그 어린 아기가 신경 모세포종이라고 하는 일종의 암 그 어린 애가 항암투쟁을 하는 1년 내내 그렇게 수고를 했던 그 부부예요 많이 울더라고요 그 젊은 부부가 그리고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또 내 방으로 잠깐 오시라고 해가지고 또 기도를 해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 또 성도님들이 조금 조금씩 객출해서 이제 이것 가지고 제주도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좀 힘을 내고 오면 좋겠다고 그렇게 송구인신예배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궁금해서 그 아이가 지금 이제 또 항암 중이니까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제가 연락을 했는데요 그 젊은 엄마가 장문의 메일을 보낸 거예요 생후 50일 되던 날 원인모를 열이 나서 소아가에 들른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병아리 같은 어린 아기 그 주사바늘을 꽂는 그거 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피력이 됐는데요 정작 제 마음이 울컥하고 눈시울이 붉어진 부분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게 본인이 어렵고 힘들고 아팠던 그들을 쫙 묘사를 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지나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지나갔고 슬프고 우울할 것만 같던 시간이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모두 나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감사의 내용이 내 삶에 가득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매님뿐만 아니고 너무너무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남편의 외도 때문에 자녀의 일탈 때문에 건강을 다쳐 병을 만난 것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그 과정을 되돌아보니까 아픔만 있었던 게 아니네요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네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네요 그래서 감사로 내 인생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많은 성도들이 떠올려지니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로 달려가야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 내 가정, 내 주변에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이 갖고 있는 무거운 인생의 짐 다 털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내게 택정함의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비밀을 자각하게 된 바울의 두 번째 유익이 뭐냐 보니까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이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에 저는 이 뉘앙스가 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7절을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로마에서라는 이 표현이 당연히 장소적인 것을 설명하는 표현인데요 제가 원어를 살펴보면서 여기에 무슨 뉘앙스가 보여지느냐 하니까 원어로 보면 이 7절에 로마에서 앞에 앤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앤이라는 전치사는 무슨 뜻이냐 하니까 우리말로 치면 무엇, 무엇으로부터 또 무엇, 무엇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여기 나오는 앤 로마라는 표현이 로마에 있는이라는 장소적인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무슨 느낌이 드세요? 로마로부터 구별되는 이라는 뉘앙스가 풍겨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5절에서도 6절에서도 7절에서도 계속 이 앤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5절 중반에 한번 보세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라는 표현 앞에 앤이라는 전치사가 있어 가지고 앤 모든 이방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입니까?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된 존재를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6절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나오는 그들 앞에도 앤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구별된 상태로서 사실 여러분 이런 거 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요 7절에 나오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할 때 이 성도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결, 거루, 구별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미숙한 사람들은 장로님 제일 높고 그다음에 권사님, 그다음에 집사님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성도 제일 낮은 사람은 성도라 부르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장로라는 호칭보다 권사라는 호칭보다 집사라는 호칭보다 성도라는 호칭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여기에 내가 성도 이찬수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 때 무슨 뉘앙스가 있습니까? 몸은 비록 내가 로마 타락한 그 땅 로마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망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몸은 타락한 로마에 내가 발 담고 살아가지만 나는 로마로부터 구별된 존재 이게 성도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나는 로마에 몸 담고 있지만 타락한 로마에 섞여 살지 않는 로마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자기 인식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민망한 일을 겪었는데요 이제 이 성교단체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은 사례비도 열악하고 일은 많고 수고를 많이 해요 제가 아는 성교단체에서 수고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제가 초청을 해서 내가 밥 한 번 사겠다 또 영화도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최고의 대접은 밥 사주고 영화 보여주는 거 그게 최고예요 너무 거기에 열받으면 커피까지 사주면 이건 완벽한 대접이 되는데요 그날 제가 밥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겠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후배들이 왔어요 맛있게 밥을 먹고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 영화가 사람을 죽이는 영화예요 얼마나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냥 조폭질이 사람을 죽였다 이 정도만 묘사해도 되는데 그렇게 상세하게 죽이는 걸 묘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여튼 피가 튀고 칼 나오고 그리고 또 성적인 묘사가 얼마나 포르노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옆에 목사님들한테 눈치가 보여서 무슨 목사가 열심히 주에 일하는 목사를 불러내가지고 그런 포르노를 방불케하는 이런 걸 내가 보여줬다고 싶으니까요 내가 좌불안색이 좌불안색이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좌불안색이면서도 그 성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잔상이 강렬한지요 내가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때는 제가 뒤에 또 시간이 있어가지고 커피까지 사야 할 마음은 없었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차 한잔하고 가자 커피숍에 가서 내가 사과했습니다 내가 진짜 미안한데 나 정말 전 내용 몰랐다 내가 알았으면 안 봤을 텐데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제목으로 안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어? 그런 게 있었나? 이번 설날 때 보러 가야 되겠군 내가 이러실까 봐 내가 안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그제 그 영화를 보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이 로마의 문화가 어떤 것인가 얼마나 참아내야 되는 게 많은가 내가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떠오르는 최근에 어떤 우리 교회 자매가 제게 긴급한 메일을 하나 보내왔는데요 참 귀한 자매예요 20대 어린 자매가 지금 미국의 봉사활동 단체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공부가 끝나면 지금 장기간으로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자매가 있어요 젊은 대학생 자매예요 이 자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요새 이 젊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걱정하는 시대인데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모여든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상한 사람들이겠냐고 그런데요 제가 메일로 보고 참 놀랐던 게 뭐냐 하니까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귀한 봉사자들이 모인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기축사에서 사는데 사귀기 시작하면 방을 같이 써요 굳이 아무 사이가 아니어도 눈이 맞으면 관계를 맺고 말 그대로 혼돈 속에 제가 등금한 게 있어요 이 자매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거 뭐 그냥 남자고 여자고 없이 눈 맞으면 같이 아예 한 방 동거하고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데 왜 저에게 긴급히 SOS를 보냈냐 하니까요 한국에서 온 남자를 거기서 본 거예요 너무너무 따뜻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나 외로운 이 세상 경험 없는 젊은 자매가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남자가 뭐라고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는가 하니까 정말 내가 놀랐습니다 자기는 대놓고 한국에 결혼할 여자가 있다 이야기를 대놓고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저에게 여기 있는 동안만 여자친구 하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자친구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섹스 파트너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남자와 깊게 관계를 가진 적이 아직 없고 또 하나님을 믿기에 성관계는 결혼 후에 사랑하는 한 사람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저에게 저런 죄인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딱 잘라 화내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굉장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 사람에게 온전히 한 여자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여자라고요 그런데 알겠다고 하면서도 능구렁이처럼 계속 다가옵니다 여자를 수십 명은 더 만나본 것 같아요 상황을 아시겠죠? 이 자매가 왜 저에게 긴급히 SOS 메일을 보냈느냐 하니까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는 제가 뭔가 이상한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괜히 좋은 사람을 제 잣대로 평가해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교회 안에서 부모님 울타리 속에서 지내던 터라 제가 너무 순진해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관계를 진척시키면 남는 건 낮아진 자존감뿐일 거라는 거 아는데도 끌려요 조금만 더 있으면 그냥 무너져 버릴 것 같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께 글을 남겨요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 주세요 내가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가치관을 지켜내려고 이 자매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는데 능구렁이처럼 능구렁이처럼 다가오는데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한 자매의 문제입니까? 오늘 이 세상 가치관은 대놓고 나 결혼한 여자 있다 옛날에 우리 때도 이런 저질들이 있었지만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숨기고 그런 짓을 숨기고 대놓고 나 결혼한 여자 있다 그런데 뭐? 난 그냥 너랑 성적으로 쾌락을 즐기고 싶은 거다 어떤 책임도 지지 말고 즐기자는 거예요 이런 로마의 우리 자녀들이 지금 노출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여기에 우리 신앙 가진 젊은이들이 다 무너집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 로마설을 선포할 때 로마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볼 때 하나님 누가 병 낳았댑니다 누가 기도해서 무슨 아들이 좋은 대학 갔댑니다 누가 한번 기도해가지고 부사됐댑니다 이런 별책부록을 붙잡는 신앙인이 아니고 아버지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의 부활하심 내 경혼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수많은 이 로마에서 일어나는 타락한 유혹 가운데 내가 복음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을 붙잡았더니 그래서 혼미한 내 인생에 따로 구별하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일을 위하여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나를 택정하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변질될 수 없다 나는 로마에 몸담고 살지만 나는 로마에 속한 인생이 아니다 어른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확신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네가 그 저질 남자 유혹을 이겨내는 걸 목표로 삼지 말고 그 남자를 변화시켜라 그 썩어빠진 가치관에 가진 그 남자가 얼마나 결혼할 그 여자에게 더럽고 무서운 죄를 짓는가를 네가 자각시키고 그래서 로마를 네가 변화시켜라 여러분 이 꿈을 다 잃어버리는 게 한국교회예요 그저 한국교회 이제 사고 안 치고 문제 안 생기고 현상만 유지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은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따로 이 사명을 위하여 구별되어 주님께서 관리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제가 죄 안 짓고 은퇴할 때까지 사고 안 치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목사가 아니고 이 타락한 로마를 뒤집어 놓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이 확신을 전파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한번 이 선포 너무너무 잘하는 찬양이지만 처음 부르는 것 같은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육안으로 보면 평범한 목수에 불과하신 그분이지만 영안을 열고 그분을 볼 때 혼미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구원자 되심을 내가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힘있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토록 보기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영안을 열고 모든 무릎이 꿇어 겸배하네 여러분 이 가사 그대로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하나님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여러분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거북게 맡길 때 이거 경험하십니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에 구원에 반석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복음 대신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복음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 다 복이 또 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마귀의 시름실에 있는 그 쥐같은 꼴입니다 그 지렛대를 밟으려고 7천 번씩이나 밟다가 뒤로 고꾸라지는 그 꼴이 오늘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무서운 요구로 이겨낼 수 있는 여외란 비결이 있다면 예수 그리토를 통해 내 인생에 사명이 있다는 것 따로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 인식을 회복하고 아버지 내 자녀들 살려줘 없어서 아버지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로마에 섞여 살고 있는 저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유혹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 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부자되고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는 결책 부록 붙잡는 신앙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락을 자극하는 지렛대를 밟기에 아버지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기에 주님 앞에 낙심하며 이 자리에 나와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끔찍한 유혹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복음의 신 그분의 능력을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라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라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엉둘하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금의 능력을 믿으며 선포하십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라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라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버지 바울이 가졌던 그 인생의 이 집중력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로마에 몸담고 있지만 로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로마와 구별된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이 땅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인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